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골여행을 나왔는데 약간 미세먼지가 좀 있어요 앞에는 광활한 논이에요 미세먼지가 있어도 어차피 옛날집 구경하는거는 지장이 없죠 이 시골집을 보려 그래요 엄청 오래된 시골집 빈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주 사가 빠졌어요 여기 오는데 좀 밭을 가로질려서 미니 등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니 등산 올라가 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왜 떠나셨지 올라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와 뭐 주변에 돌담 쌓이는 거 보면 유적지 수준인데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무슨 유적 발굴을 하러 온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서 보시죠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거 무슨 용도였지 저쪽에 왜 이런 터가 남아있지 신석기 시대 운막을 누가 투구 살았나 이게 방금 보신 집이거든요 보통 뒤뜰에다가 돌담을 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가 흔진 않거든요 제주도나 가야지 이런 풍경이 있는데 이거 바시의 밭 바시와 돌담을 쌓아놓은 것은 풍에 바람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돌담을 사방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일반 제주도나에서나 보고 일반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인데 신기하네 우리는 이제 이 집을 좀 더 자세히 더 볼게요 평수는 보니까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짝이야 철문 완전 철문이야 방금 보신 집은 주변 풍경은 좋은데 너무 카바링을 너무 잘 해내가지고 내부는 거의 못 봐요 밖에 좀 특이한 재밌는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야외 숫단지 보면 이런 거 보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숫단지가 엄청 커요 밥을 100인분 해먹을 것 같아 여기다 밥 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채 구경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